전분 연결하면 타거든요 센서가 3만원짜리가 비싸네요 네 비싸죠 여기다 꽂고 5볼트를 꽂고 그리고 얘가 아까 0번이었죠? 그쵸?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똑같으니까 이게 커봤자 최대가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소리가 더 안 커지는건데 플러스 200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잠깐만요 플러스 200 해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아날로그를 플러스 200만원에서 하고싶은거죠 자 잠깐만요 한번 구워볼게요 이렇게 돼서 센서에 따라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아니면 아날로그 값이 어떻게 들어오겠냐면 잠시 후에 조금만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후에